이게 다 홍화돼요, 이게 다 홍화돼요. 진짜 시커멓네요. 시커멓. 시커멓. 안녕하세요. 줄이 어디 올라오는 거예요? 줄이 타고 올라오죠. 이게 실을 좀 전에 해가지고 지금 따는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간에는 너무 좋은 약이에요. 우와, 이게 지금. 아까 그 한 줄이 못된 줄. 우와, 꽉.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주렁주렁. 이거 바다의 포도예요. 그냥 포도 속인 사람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까 거기, 여기에 다 매달린 거 아니에요? 우와, 선생님 진짜 잘 따진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손을 떴어요. 일일이. 세척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일일이 있겠어. 지금 현재가 일으켜야 된 지가 한 십몇 년 됐어요. 우와, 십몇 년 됐어. 소비자한테 가기 전까지는 거의 여기서 다 해요. 우와, 배 위에서 손 작업이 딱 끝나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어릴. 우익, 초기. 그리고 이거. 우익, 초기.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사알. 땡기. 어, 불이 덥다. 여기에는 지가 개발했고요. 왜? 지가 직접 제작했고요. 이걸요? 인성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홍합 채취부터 선별, 손질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자동화 장비를 갖춘 채취선이 있어 선상에서 선별과 세척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빨래를 하고 있어요, 빨래를. 빨래를 해야 돼요. 빨래야 돼, 빨래야 돼, 빨래야 돼. 빨래야 돼, 빨래야 돼. 빨래야 돼. 빨래야 돼. 빨래야, 빨래야 돼. 빨래야, 빨래야 돼. 안 되겠어. 빨래야, 빨래야. 빨래야, 빨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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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무려 60톤 이상의 홍합을 채취한다는 송영구 씨. 산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제철을 맞은 홍합은 올해도 어김없이 풍년입니다. 산책회에 올라가서 국가가 만족 brakes. 선생님, 요리 오세요. 그 안전 보내주시고. 뭐라고 하신 거야? 뭐라고 했는데 빨리 와보세요. 잘 안 남았습니다? spiraling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해삼이에요, 해삼. 이거 움직여, 움직여! 그래, 해삼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는? 이게 홍합이에요. 달래 올라가. 진짜에요? 홍합이 발라ăn sundern이에요. 합시다! 또 많이 달려 오면 ٩동회의 бар 들은 편이 valve 소 europé houses 콧물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